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계속 나오죠? 이 세 문제는 2차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대재입니다. 산업재로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증기, 비산, 소음, 진동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발생된 사망의 산재로 인한 사망의 정도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중대재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어떤 경우냐? 사망자 1인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인데 몇 월이냐? 3월입니다. 3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이에요. 2인 이상. 그다음에 부상자 질병자가 10인 이상. 동시에 발생. 10인 이상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중대재해하면 요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까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중대재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냐? 기관장한테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즉시.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발생 시에는 사유가 소멸될 때. 지금 천재지변에 왔어요. 메밀우사가 막 왔어요. 태풍이. 보고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현장도 바쁘고.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 발생 시에는 이 태풍. 그다음에 천둥. 번개. 그다음에 홍수. 이런 사유가 물러나고서. 그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화 혹은 팩스로 하고요. 보고 내용은 개요. 인적사항. 부상 정도. 어디가 났는지. 그다음에 향후 대책. 이런 부분을 보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조사표를 작성하는데요. 사망 시. 그다음에 4일 이상 요양. 그다음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 시. 4일하고 4일 이상 요양입니다.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질병이고요. 안 될 때는 천만 원 과태료를 낸다.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장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된다. 내용은 개요. 어느 부분을 다쳤는지. 그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 발생 시 조치 계속 나옵니다. 산업재해 긴급처리 상긴재원 대대실패 긴급처리 재해 조사를 하는데 긴급처리는 기계를 먼저 정지를 하고요. 제3자가 사고 또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산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재해자는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보내 후송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보를 하고 2차 재해. 거기에 따른 2차 재해를 또 예방합니다. 재해조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고요. 원인 강구. 이 원인에 대한 원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죠. 그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는데 직접 대책. 간접 대책. 인적, 물적, 환경적.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이런 원인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책은 동종재해. 똑같은 공정에서 또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재래용재해. 그 다음에 유사. 이와 또 비슷한 재해가 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대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동종재해, 유사재해하면 우리가 재래용재해가 특히 현장에서 많아요. 재해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떠올려야 돼요. 주감, 충, 협, 붕도, 낙, 비, 기, 기타, 전, 화, 발, 폭, 밀. 추락, 감전, 충돌, 협착, 붕괴, 도개, 낙하, 비례, 전도, 화재, 발파, 폭발, 밀실.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건설 현장의 재래 유형이 뭐냐라고도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불완전한 상태는 뭔지 불완전한 행동은 뭔지 그런 걸 다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물론 한 방에 다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여기에 따른 그림을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시설물이라든가 근로자의 어떤 행동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재가 없어야겠죠. 무죄란 사망 및 3일 이상 요양, 부상, 질병이 없는 상태를 무죄라고 합니다.